지난 2004년에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복원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반달곰은 20년 안에 멸종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복원사업 끝에 지리산의 야생으로 서식하는 반달곰은 현재 34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종 복원기술로는 반달곰이 50마리가 되면 인위적으로 방사를 하지 않아도 자연증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 봄에만 7마리의 반달곰 새끼가 태어나 이대로라면 최소 자연증식 개체수 50마리에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반달곰이 지리산에서만 서식 중이지만 이렇게 마리수가 늘어나면 반달곰 서식지는 백두대간을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곳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최단코스입니다. 하지만 지방도와 고속도로가 있어서 생태축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370번지 일대 하지만 반달곰을 비롯해 야생동물들은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숲이 끝나는 바로 앞으로 2차선 743번 지방도가 지나고 바로 그 위에는 88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사치제가 백두대간 생태축을 잇는 첫 복원사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신88고속도로가 산 뒤쪽으로 우회하면서 마침 기존 고속도로가 필요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치제 인근의 농지 8필지는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시민과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사들여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생태축 복원이 각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추진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이 먼저 시민의 기금으로 현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시민의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영구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태축 복원의 첫 시발점을 활용했을 때 각 유관기관이 도로회도 복원이라든지 생태축 복원에 좀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상태. 아직 우리 백두대간은 986곳의 단절 구간이 남아 복원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